정유랑 오빠 어디래? 누가? 오, 깍지끼기. 저 술집 가고 싶다. 저기 가면 뭔가... 뭔가요, 뭔가 될 것 같아요.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. 초음기요. 누가? 너무 맛있어 보이네. 맛있어 보이네. 침이다. 맛있어? 어? 남친은 약간 죄지한다. 술 쓰지 맛이 뭐가 중요하겠어요, 지금은. 그런 사람이 날생겼어. 고마워. 언니랑 같이 갈게요. 독일이. 독일이 싹 돼져. 독일을 못 깨서 봤어. 내가 놓고 시작을 했었어야 했는데. 무거워도 첫 끼예요, 지금. 첫 끼. 첫 끼예요. 안녕. 진짜. 되게 좋다. 남자친구가 시작하실 때는 이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20분째 지금 남자친구 소세지만 드시고 계시고. 여기 반 앞에. 두김 맞지? 속으로는. 왜 이러지? 이렇게 할 거야, 아마. 어? 잠깐만, 이거 괜찮아요? 더 봐도 돼요? 좋아. 진짜 좋아. 그거는 글zeit? 우리인AT다. 가, 가, 가. 가, 가. C. 정찰분이신가? 수갑을 치러주세요. C. 아이고. 아, 지금 훅 들어오네. 죽는 거야. 왜 그걸 그렇게 먹어요? 나는 친구가 사람 많잖아 이럴 줄 알았거든. 그런데 나는 친구가 불쑥 훅 들어오니까 그렇게 심쿵하네. 남자들은 글자 보통은 살짝만 받기만 해도 이직을 하급. 부끄러워서 계속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. 결국 좋은 거야. 좋아서. 결국 좋은 거야. 좋아서.